4회는 개그맨, 개그맨 5회는 개그맨, 개그맨, 개그맨 이어 지난 2일 두 사람은 각 소속사를 통해 그 어떤 해보다 큰 의미를 가질 2018년이 시작됐다. 많은 축하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. 한결같은 따뜻함을 가질 수 있는 동반자, 좋은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인 부부,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순간 아끼며 배려하겠다는 신년 인사를 전했다. 류현진과 동갑내기인 배지현은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SBS 스포츠를 통해 데뷔했다. 야구 여신으로 불리던 그는 2014년부터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활동하고 있다. 같은 해 코엔스타즈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며 각종 연예계 이벤트 진행자와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. 감사합니다. 월인대학교 영어 지원부의 졸업을проsupport하였다. k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